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총리 인선 관련해서 좀 마음 굳히셨어요? 혹시 배우 조선 의원님 지금 임기말의 인사 때문에 알바뀌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걸 뭐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총리 인선은 좀 마음 굳히셨어요? 저는 식사가 좀 늦으셔가지고 아직 발표할라면 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번 주말에는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놓고 또 엄중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될까? 혹시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해요? 그러면 누군지 알게. 그래야 식사 맛있게 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1번째